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요 요셉도 감옥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꺼내서 쓰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영적인 힘을 갖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들을 꺼내서 쓰시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교회도 어쨌든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좀 교회에서 알아주는 렘넌트는 누구냐면 공부 잘하면 알아줘요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잘생겼으면 그럼 좀 교회에서 인정해줘요 또 이렇게 포럼 같은 거 말을 잘하면 교회에서는 또 그런 렘넌트들 환영해주고 좋아해줘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의 렘넌트들이 조금 약간 뭐랄까 의기소침하거나 좀 안 좋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배경이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벨 무홀라에서 엘리사를 세워 올리셨어요 아벨 무홀라라는 동네는 목사님도 잘 모르는 동네 그리고 그 시골에 있었던 엘리사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양치기하고 있었던 목동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양치기하고 있었던 목동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셨는데 다윗왕인 거예요 다윗왕이 처음 부른받을 때 보면 아버지도 다윗에게는 기대가 없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그 집 아들들을 다 초청을 하는데 막내 아들은 안 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데이빗한테는 별로 기대가 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 렘넌 리더들은 바로 이런 영적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을 꺼내서 사용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갖춰야 되는 리더십은 지금 어디서 쓰임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누리는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도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 다섯 명은 주를 섬겨 김식하는 영적인 서밋에 있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명을 주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따로 부르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어느 날 내가 응답받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일에 내가 부른받을 때가 있어요 그걸 보고 천명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두셨다 그래서 오늘 여기 줌에 조인한 게 누구 때문에 조인한 게 아니라니까요 등록 안 하고 조인한 렘넌트도 있다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두셨다 우리는 이런 영적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왜 부르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 이 중요한 천명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트랜스미러라는 단어로 이번에 에스더 성교사님은 통역을 하셨더라고요 트랜스미러라는 의미도 있고 트랜스포터라는 의미도 있고요 딜리버리라는 의미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단어를 쓰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갖다가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비밀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현장에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좀 생각해야 될 게 성경에서는 영적인 말씀과 육신적인 말씀 두 가지 다 쓰여져 있어요 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보면서 모든 걸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면서요 맞는 것 같은데 결국 거기서 그리스도는 빠지고 오늘 현실에 삶이 빠지면서 이상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또 성경의 영적인 것은 빼고 육신적인 것만 계속 얘기하면 성경 가지고 부자 되는구나 하나님 믿어서 부자 되는구나 이런 번영신학에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두 가지 중요한 응답들을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뭐가 더 중요하냐 하면 영적인 게 중요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신자들 차이가 뭐예요 불신자들은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렘넌트는 뭐예요 영적인 것을 위하여 육신적인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잖아요 보금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제와 모든 것을 다 헌신하잖아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붙잡은 사람들을 보고 그게 번영신학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영적인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 모든 것을 그 안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것을 아이져버리고 육신적인 것을 잡혀서 사는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제 청년이 돼서 사회에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우리 리더들 솔직하게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직장을 선택하겠어요 첫 번째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페이에 의해서 달라져요 여러분들 샐러리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직장 선택해요 두 번째 얼마나 내가 좀 편하냐 편한 일이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 또 아닌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더 내가 하고 싶은 거에 가까운 성공을 길에 향해서 내가 하고 싶은 길을 향해서 도움이 되냐 그거에 대해서 선택해요 내가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 한 세 가지 잡아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직장을 선택한다는 사람 렘넌트 중에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생명 살릴 전도 현장이다 이걸 가지고 첫 번째로 직장 잡는 렘넌트들이 나오는 때 하나님 그때부터 새 역사 시작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겐 가능성이 있어요 가정을 가지면 좀 어려워져요 가정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어 그걸 깨달았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도 중요한 응답이 시작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요원 3사 1장 2절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영적인 힘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도 나의 환경도 따라오게 하신다 우리는 질병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면 모든 게 따라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아까 얘기했지만 렘넌트들의 습관을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렘넌트들의 습관이 바뀌어요 억지로 고치려고 하면 싸움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를 노협게 하지 마라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라 자녀들이 은혜 받게 해라 아멘 우리 리더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라 틀린 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따라오게 되어있습니다 리더들 생각하세요 첫 번째 메시지 리더십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서부터 나온다 내가 그 힘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나의 삶을 하나님의 필요한 현장에 세우시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이번 WRC에도 주신 분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미션을 현장에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또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에게 주는 미션을 우리가 중간에서 전달하는 것 특별히 이번 렘넌트 데이에서 유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서밋이 되도록 1강의 메시지죠 우리 렘넌들이 먼저 체험하고 우리 동생들한테도 전달해야 될 내용 우리 렘넌트들이 체험하고 친구들 불신자 현장에도 전달해야 될 내용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었더니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을 주셨다 렘넌트의 삶이 억지로 참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렘넌트의 삶은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을 갖고 가는 기쁨의 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나오는 이런 설교들을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니까 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은혜 때문에 내가 뛰어드는 것도 있다니까요 특히 이런 수련회 때 리더 훈련 또 리더로 부름받고 스태프로 부름받고 아 내가 스태프로 하는데 내가 팀장 하는데 나 좀 혜택 없나? 이런 생각을 지금부터 아예 지워버려요 세상에선 그래요 세상 단체에서 할 때는 스태프를 하거나 뭘 하면 혜택이 있어요 그 혜택을 주는 대신 그 일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 렘넨트는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이 비밀을 우리 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 삶이 이곳으로 뛰어드는 거라니까요 영적인 비밀을 아니까 나의 육신적인 것 갖고 투자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함께 헌금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는 자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다 이 작은 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역사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우리 LA에서 진행되는 이런 작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응답들 있잖아요 청소년 전도학교 오렌지 카운티하고 LA하고 하는 거 또 우리가 지금도 신학원 지금 못하고 있지만 신학원 이런 거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작은 일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다른 지역에는요 굉장히 이게 그 사람들한테 힘을 주는 응답이에요 다른 나라 선교사님들은요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요 놀래요 어이구 지금 해외에서 그런 역사 일어나는 지역도 있냐고 우리는 안 되는 줄 알고 겨우 뭐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해외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응답으로 받아들인다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전세계 응답의 모델입니다 그 축복의 흐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런 응답을 조금만 영적인 눈을 열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시더라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대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거를 오래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올 30년을 주님께서 지금 준비시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수련회를 하고 여러분들이 셀폰 앞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메시지예요 얼마나 중요한 응답인지 알아요? 지금 한 30군데에서 모여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30군데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의 방이 누워서 자는 방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 혼자 쉬는 내 방이었는데 그 방이 그 지역을 살리는 영적 사령관이 있는 사령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한 대로 지금 30군데 현장 교회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따 저녁때 우리 렘넌트들 한 100여 명 들어올 거예요 오늘 밤은 이 LA 현장에 100군데의 현장 교회를 세우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인 메시지 이게 지금 모든 현장으로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방마다 모여서 무너졌던 삶이 방마다 모여서 살아나는 현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방에 있을 때 뭐하냐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혼자 방에서 무엇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그 방이 지금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시간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인 메시지를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모든 현장에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이게 성경적 전도운동의 시작입니다 성경적 전도운동의 방법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알고 그것에서 말씀운동을 시작한다 다락방 전도운동에 이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정이 있겠지요 그 과정을 보고 인턴십이라고 해요 각자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법 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 현장에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전공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환경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달라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하나 없어져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내 상처예요 이런 표현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없애주실 거예요 이게 내 상처니까 좀 이해해주세요 이런 표현이 없어질 거예요 그 환경 때문에 나는 오늘 영적 서밋으로 갔습니다 이 응답이 있을 거예요 이런 고난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 응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턴십 중의 인턴십이 오늘 나의 환경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응답 찾아내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만 바라본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찾는다 나는 모든 것이 다 잘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 받는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핑계가 없고 상처가 없어요 요셉이 상처받았다고 그 상처를 얘기했어요 요셉에게도 힘든 것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형들이 왔을 때 집에 가지고 펑펑 울었죠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그 울음소리가 왕궁에서도 들렸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집이 좀 가까이 있기도 했지만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왕궁에서 왕이 그 울음소리를 으아악 하고 울었나 보지 그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런데 형들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살리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파송하신 것이다 울고 났더니 속이 시원해져서 그 다음에 한 말이 아니잖아요 평생 요셉이 그 힘든 환경을 끌고 오게 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인턴십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그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절하더니 그 응답을 이뤄가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이 부분에 대한 게 평생 있었던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루 하루하루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 응답이 눈앞에 확인되는 날이 온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어떤 눈물이 터져나오겠어요? 상처받은 사람이 흘린 눈물랑은 전혀 색깔이 달라요 내가 딱 하나님 주시면 언약만 붙잡고 지금까지 왔는데 정말 이게 사실이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지나온 이 길이 결코 헛된 길이 아니구나 이게 확인됐을 때 흘리는 눈물은 다른 거에 감격의 눈물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바꾸세요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눈물의 색깔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이구나 내 인생이 정말 한탄스러워요 이렇게 울지 말고 하나님은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영적 서밋의 길로 나를 가게 하시는구나 나를 이 분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들의 미래에 들어갈 그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기찻길이 놓여지고 있어요 그 기찻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시킬 하나님의 언약의 길이에요 그 기차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언약의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 기차에서 자든지 눕든지 놀든지 울든지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저라면 그 기차 앞자리에 그 기차가 가는 방향을 즐기고 있겠어요 믿음 회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인생에 대한 포럼이 있어요 12살짜리는 12살짜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에 응답하신 하나님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큰 응답을 받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방향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게 하시는 날 올 거예요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주변 사람들이 보고서 알게 됩니다 전도 역사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바로 왕이 봤을 때 요셉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봤을 때 다니엘, 네가 항상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에 능하셨느냐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숨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의 삶은 지금도 인도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비전을 새롭게 확인해야 돼요 내가 미래에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전도자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미래를 보게 하시는구나 라는 비전이 따로 있어요 There's a different vision in which you're able to say God is guiding me towards this vision in the midst of this covenant 그래가지고 남자들 중에 제일 부모님들이 첫 번째로 권하는 직업이 뭐예요? So what is the number one job that parents tend to tell their sons to do? 의사나 변호사 되는 거 To be a doctor or a lawyer 그래가지고 보통 아시아권 사람들 또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의사, 변호사 이 직업이 굉장히 많아요 That's why among Asian people their job of being a doctor or lawyer you see the most of that 근데 의사, 변호사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 시간이 없어 But the thing about doctors and lawyers they don't have their own personal time 그러니까 일 안이라고 돈은 많이 버는데 돈 쓸 시간이 없어 They work and they work a lot and they're making that money but they don't have time to use that money 그래가지고 똑똑한 부모님들은 딸의 직업은 뭘로 선택해요? So parents who are a bit smarter 의사, 변호사, 변호사 남편이 벌어오는 돈 쓰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비전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것을 갖다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랩노트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And I really pray and hope for the same thing for a remnant 천국 것을 갖다 쓰는 사람 A person who uses the things of heaven 여러분, 자베에 대한 비전도요 여러분, 달라져요 So your vision regarding your job will also change 여러분들이 한 시간에 얼마 버냐 이게 여러분들 미래가 아니라니까요 How much you make an hour? That's not your future 우리 랩노트들 나가서 그... 파트타임 하면 얼마 법니까? How much do you make when you go out and you have your part-time jobs? 조금 받으면 15불, 그죠? If you receive a bit more, maybe 15 an hour 좀 많이 받으면 20불 If you receive a lot more than that, then maybe 20 an hour 여러분의 한 시간은 얼마의 가치가 있어요? Then what's the hour of your life worth? 그러고 보면 15불짜리, 20불짜리야 It's just worth 15돌리, 20돌리 손가락 한번 대보세요 나는 10불짜리야 나는 15불짜리야 인생은 비참하잖아 So you know, point to yourself, say I'm worth 15돌리, 20돌리 That's lame 나는 누구예요? Who are we? 하나님의 자녀 We are children of God 나의 가치는 뭐예요? What is our worth and our value? 예수 그리스도의 피 The blood of Jesus Christ 여러분들의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Your value cannot be compared to anything else 여러분의 한 시간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시간 될 수 있습니다 Your hour can be the time of power that can change this world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And you're starting again from there 꿈꾸는 게 달라지는 거지 So the dream that you dream becomes different 뭐 어디 남태평양 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해수욕을 즐기는 게 그게 여러분의 꿈이 아니잖아요 It's not your dream to go somewhere in the south and enjoy the water in the beaches and an ice cream 그냥 그런 섬 하나 사세요 하늘나라의 돈으로 이미지, 생각이 달라야 돼요 생각이 겨우 리조트 가서 노는 생각이면 그 생각밖에 안 돼 나는 리조트를 만들겠다 그래야지 생각이 바뀌지 아멘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바꾸는 시작이 언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황당한 생각인 것 같은데 나의 작은 일이 그 응답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프랙티스 조그만한 실천이 미래를 어마어마하게 바꾸게 돼 있어요 다윗은 뭐 했어요? 돌 던지는 거 지금도 이스라엘의 목동들은 돌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멀리 있는데 거기에 여우나 이런 일이 같은 경우에 뛰어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지금이라도 총을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목동들이 그럼 목동들이 할 수 있는 거면 돌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돌 던져봤자 얼마나 멀리 나가겠어 그래서 그 돌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던지면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목동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 손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 다윗이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앞으로 전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결론 붙잡읍시다 이번 수련회 여러분들의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렘넌트들이 첫 번째 기회예요 이번에 처음으로 수련회에 참여하는 렘넌트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이냐 나의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성경 구절을 외우게 하고 이번에 아쉬운 게 그게 아쉬워 밥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암송 안 하고 먹는다는 거 여러분이 여러분이 얼마나 큰 비밀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수련회에 밥 먹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는데 여러분들을 평생 먹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암송 한 게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사람으로 연문들을 바꿀 거예요 그 암송하라고 했더니 뒷문으로 들어간 렘넌트도 있어요 평생에 하나님께서 간증거리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시간에 또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뒤를 돌아갔겠어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그런 가슴의 떨림을 주시더니 이제는 가슴의 떨림으로 사람 살리게 하시는구나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만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내가 팀장으로 이 렘넌트와 마지막 만나는 시간일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렘넌트를 끌어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의 시간은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우리가 진행하는 이 수련회가 앞으로 30년의 응답하고 연결될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올해 주신 말씀과 이 사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미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응답의 과정을 지금 겪게 하고 계시다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됩시다 특히 나의 삶의 역사신 하나님의 역사를 렘넌트들과 세상에 전달합시다 특별히 특별히 현장에 정말 창세기 3장 때문에 고통에 빠져있고 이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에 우상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말씀을 전달하겠습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누가 이 교회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수의 렘넌트를 따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수련회 전에 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실 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귀한 렘넌트들 이렇게 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에 저희가 함께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응답의 증인들 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스태프들 주님께서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모든 기술적인 부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는 모든 찬양팀과 우리 리더들에게 팀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특별히 말씀을 전달하게 돼 우리 말씀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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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Amen Amen